배달 음식은 우리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. 배달 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집에서 만든 거랑 시켜 먹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? 먹고 싶은 거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. 저도 사실 야식 배달은 못 끊겠더라고요. 충분히 식사를 하고 야식이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이때 이 식용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. 감사합니다.